1. 세례 요한 2. 요한은 낙타토로스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3. 요한이 많은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4.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5.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리라. 6.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6.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6.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6.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8.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8.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9. 같이 읽습니다. 9.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10.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에 대해서 종종 선정을 해서 이렇게 발표하고는 합니다. 특히 밀레니엄 들어서면서 그런 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천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부류, 직업 부류에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그 중에 거론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을 선정을 했다면, 천년 동안 인류 역사에 가장 영향을 미친 100명을 뽑는다면 어떤 직업의 사람이 가장 많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예를 들어서 예술가, 정치가, 과학자, 아니면 목회자, 경제인 어떤 땅 같으세요? 제일 많은 사람 정치가 천년 동안 정치를 잘한 사람은 그렇게 많았나요? 새벽이라 약간 지금, 그렇죠? 과학자죠, 과학자. 당연하죠. 과학자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수행 목사님이 새벽인데도 굉장히 명민합니다. 정치가 맞습니다. 정치가, 국가 지도자 그런 이들 왜냐하면 결국은 모든 것의 결정과 키를 움직이는 사람들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나라를 병합하기도 하고, 새로운 길을 열기도 하고 국가 지도자, 정치가가 그 다음으로 아슬아슬하게 만났고요 또 정복자들도 정치가하고는 좀 다른 거죠 정복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과학자들의 분류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발명가 꼭 과학자가 발명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그래서 특허를 내고 새로운 것을 여는 사람 스티브 잡스가 과학자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렇다고 단순히 경영자인가요? 그것도 아니고 발명가 또 철학자도 있고 탐험가도 있고요 작가도 있고 예술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신학자는 4명 정도 100명 중에서 그렇게 엔터테이너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위대한 사람들 이 위대한 사람들 천년을 밀레니엄에서 바라볼 때 이 천년을 빛낸 위대한 사람들 각계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모두 다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세계를 열었던 사람도 그렇게 전망하고 가까운 미래를 바라보았던 사람들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과학 상식이 바뀌고 또 미디어나 우리 생활의 편의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의 욕망은 계속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고통도 계속 문화의 수준만큼 더 깊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의 미디어 환경이나 아니면은 교통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만큼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죠 그 편리의 대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저녁 밥상에서 한국에서 옛날 전통적으로 저녁 먹고 앉으면 TV에서 뉴스를 보았듯이 지금도 어디에서나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뉴스를 볼 수도 있고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온 지구가 미디어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위대한 사람 또 가장 영향력 있는 인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많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리고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죠 강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통해서 또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모예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높이셨던 가장 사람이 난 자 중에서 위대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세례요한 그의 사명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그리고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것으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 사도 요한을 위대하게 만들었을까 누가 보금 1장에 보면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리아 였죠 그리고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와 요셉처럼 티네이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늙어서 나이를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 같지는 안했겠지만 그와 같은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이의 탄생을 예고해 주시고 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이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또다시 700년 전에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짜놓으신 계획과 바로 그 설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내시고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에 부른받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또 주의 일에 예비하심을 받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일에 쓰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은 위대해지고 또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에 쓰임 받고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위대한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은 누구의 비유되었냐면 구약성경에서 엘리아에 비유되었습니다 엘리아는 세례요한만큼이나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열한계상 17장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3년간 비와 이슬이 오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이를 선포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합당한 사람 엘리아를 통해서 디셉 사람 엘리아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언제까지 너희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육신과 또 영적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에서 육신의 욕망과 물질의 염려를 따르는 삶과 하나님께 들의 백화파처럼 공중의 새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삶에서 언제까지 너희가 두 사이에서 주판날 튕기면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엘리아는 강력하게 적구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나타내고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역사상 죽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단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사람들은 그래서 그 엘리아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아가 온다 엘리아가 온다 엘리아를 450년간 기다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는 별로 믿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민간 전승처럼 그렇게 전해오는 것은 엘리아가 언젠가 온다 그 유대인들 중에는 지금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사람들은 엘리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엘리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엘리아가 다시 와서 아마도 그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메시아의 사역을 아마 엘리아가 대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은 그러나 자신은 예수님의 신을 들 자격도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 하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한 방향으로 돌이킬 것을 그는 선포했어요 죄와 의에 대해서 심판과 거룩함에 대해서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정결의 세례를 베푸는 것 그것이 세례요한의 거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헤롯에게 직언을 한 대가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계획이 드디어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사이의 선택안에 서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으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에서 43장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여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리고 마틴 루터 킹의 연설을 통해서 유명해진 말씀 골짜기마다 작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골짜기마다 도두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그리고 그곳에 시원의 대로가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세례요한의 삶과 그리고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거친 땅은 평탄하게 되고 험준한 곳은 평지가 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온 인류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이미 예정되고 설계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창적이고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예비해 놓으십니다 당연하죠 인사는 만사입니다 그래서 정치가가 국가를 이끌기 위해서는 사람을 선택하는데 사람이 한순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서 휴가 때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서울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착잡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그럴까 자연경관이나 아니면 문화유산을 가지고 볼 때는 한국은 정말 갈 곳이 없는 것이었어요 제일 오래된 게 부석사 무량수전 한 400년 그렇죠 유럽에 오면 400년은 문화유산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최소한 한 2000년은 돼야 문화재급에 들어가는 그래서 글쎄요 우리나라는 다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고 누가 글쎄요 옛날에는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가 그렇게 너스레를 뜨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한국 관광회라 그래서 제가 영어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외국 손님이 안 타네 그렇게 영어 진짜 할 줄 알아요 아 그럼요 제가 영어를 좀 배웠는데 외국 손님이 안 탄대는 거예요 한국 관광회 인데 그게 몇 시면 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케이팝 또 케이컬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첨단 분야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와 문화유산이 없어도 쇼핑 또 미디어 환경 케이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이 제일 익사이팅하고 뭔가 흥미진진한 글쎄요 아직도 이해는 잘 안됩니다 그런데 그럴 것 같다고 생각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교육열 한국에서 제일 힘든 자리는 예전에는 문교부 장관 교육부 장관 교육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제일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 국민의 교육료를 베이비 부모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자녀의 교육료를 아이들이 시험 보는 기간은 아파트 단지가 수천 가구가 사는 아파트 단지 전체가 경건해지는 부모가 딴짓을 하지 않는 말이죠 차량이 잘 움직이지도 않는 새벽 1시에 학원가에서 아이들을 픽업할 때 아이들은 싸늘한 얼굴로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와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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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입시생 부모 맞아 어 미안해 미안해 어 나 배고파 그러면 1시에 가서 또 간식 사서 먹이고 예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할 때 경건하게 엄마도 옆에서 앉아서 끄덕끄덕 졸면서 같이 밤을 새어야 되는 그 때로는 빗나간 교육렬 과잉된 교육렬 물론 저는 그것을 찬양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사람이 준비된다는데 있는 거죠 그게 세상의 기회가 좁기 때문에 아니면 성취에 대한 동기가 굉장히 폭발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은 준비되어야 한다 준비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죠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바쁘죠 1초를 며칠으로 다시 쪼개서 계산해야 되는 그들은 정말 긴박하고 몇 초가 남았을 때도 벌써 메시지가 오고 가면서 멘트가 바뀔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합력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퍼포먼스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준비되지 않으면 안되죠 대단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퍼포먼스를 한 번에 이뤄낼 수가 없다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가만히 보아도 백여 명이 그렇게 모여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깨어있고 그리고 디테일이 사실은 준비되어 있어야 하죠 일정한 수준까지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 퍼포먼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 연주가 하나의 하모니를 이룰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준비된 것들이 쌓여서 드러나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많은 모순을 안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준비된다는 것은 결과물로 드러나게 된다 한국 축구 선수들이 요새처럼 또 두각을 나타낸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물론 남미나 유럽에 비하면 아직 턱없는 것이죠 그러나 늘 신문에서 우리가 봤던 것은 한국 축구 언제까지 한국 축구는 거듭나야 한다 요한복음 3장인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뻥 축구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축구 환경이 안 좋다 롱그라운드가 우리에겐 없다 유소년 육성이 너무나 안 된다 그래가지고 유소년들을 유학 보내고 그렇게 하고 하더니 그 가운데서 또 영재가 나타나고 그래서 저 마인즈에도 이재성이 있는 거고요 전에는 또 누가 있었죠 구 누구가 구자철이 있었나요 이재성이 이번에 CBMC 그 파리를 가면서 버스를 탔는데 마인즈 중앙교회 에서도 누가 왔더라고요 청년인지 VCBMC에서 그래서 이재성을 알아요 그랬더니 사인 받아들여요 아 그랬더라고요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그래요 아니 사인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 아카데미 간증을 한번 부탁하려고 그런다고 남자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럽과 남미 축구의 그래서 아시아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생각했던 그런 모든 상식과 문법들을 다 바꾸는 것 같아요 이제 K축구가 그렇게 될 날이 제 살아있을 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없어요 준비되는 거죠 준비되는 것입니다 준비되고 그 때가 차니까 드러나는 거죠 세례 요한 한 사람이 낙타토롯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 서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것이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보다도 훨씬 더 이전부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것은 전율을 우리에게 일으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을 예수님을 믿고 또 그리고 반신반이 아는 우리들에게 머뭇머뭇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은혜로 다시 부르시고 또 좋은 신앙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신앙적인 멘토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 가운데서 세상의 일에 매여서 이것에 어려워요 저것에 시험이 돼요 예 그래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지 못하는 일은 불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나 이 세상의 일들에 매여서 스스로 근심을 만들어내고 두려움을 마치 거미줄을 짜내듯이 두려움을 자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은 준비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스만 있으면 하나님은 시험을 순식간에 걷어내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례요하는 순교 순교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최고의 배역을 받았고 누렸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거침없는 메시지를 그 세례요한은 이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에 대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의견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말씀을 가지고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요단 온 지방에서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지막까지의 적대자들이었죠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세례요한이 욕설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욕설을 한 게 아니죠 여자의 아들에게서 어떠한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에덴 동생 사람께서는 뱀의 머리를 밟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는 제가 진리의 지식을 알고도 하나님을 거스려 불순종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암을 받지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요 사암받지 못해요 회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를 죽이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속합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인 시험이 들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멀어지는 것을 마치 자기의 딜의 조건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완악할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죽이는 것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는 하나님은 없다 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그 큰 구원과 십자가 은혜를 겪고도 그걸 내 마음에서 지우려 하는 것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 설 수 없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세인들이 그 길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해요 이건 저주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의 길을 막았고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죽으심이지만 그러나 바리세인과 사두개인과 그 유대인들의 죄가 어디로 가지는 않아요 그들은 그의 죄의 피값을 자기와 자기의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랬고 그것은 돌려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면 우리의 자손에게도 그의 죄의 값이 갈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는 안되고 또 불신앙과 하나님의 성령을 지우고 또 그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전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 라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사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 하나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전전긍긍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사입니다 주를 위하여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길을 펴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예비하고 방해되는 이들과 함께 맞서 싸워야 되는 전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사처럼 우리는 깨어있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진노가 있다고 세례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요한은 외쳤어요 물론 그 모든 방법은 예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그 방법은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브하지 맙시다 그냥 착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다 해 주실 것이다 아니요 우리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대학 나오고 직장을 갖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예 뺏지 달고 출입증 달고 그냥 있으면 행복하게 살 거야 라는 생각은 상당히 낭만적인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이것은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나한테 그렇게 많은 역할이 주어졌나 아마 처음 직장인은 놀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일과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그냥 예배당에서 하품하고 뒤에서 왔다 가도 은혜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돌아서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연령이 그리고 거기에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깨어있어야 한다 군사의 미덕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총알이 언제 나가올지 모르니까 수글이 그러면 수글이 해야 되고요 또 악가멘키로 그러면 또 다시 수글이 해야 되고요 전진 앞으로 그러면 또 전진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주의 좋은 군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역할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세례준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세례요한의 길을 예비받아 공생회를 출발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 그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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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